2019년 3월 12일 문재인은 아세안 3국을 순방하며 두 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에 방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빙 방문한 문재인은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 말레이시아 한류 한랄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한류와 한랄을 결합한 소비재의 아세안 및 글로벌 한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전시회에는 23개사 150여종의 소비재 및 한류 컨텐츠가 전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해장을 비롯한 현직 기업인과 하지원, 엔시티 드림을 비롯한 한류스타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첫 일정으로 한류 한랄 전시회를 참석만 하면 되지 또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축사에서 말레이시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한랄 리더 국가이고 한국은 세계가 불허하는 한류의 본산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랄 산업의 허브인 말레이시아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 협력하면 세계 한랄 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세계 한랄 시장 석권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한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 정도로 알고 있으나 그 감춰진 내마까지는 잘 모릅니다. 표면적 의미의 설명하자면 한랄이란 샤리아에 의해서 허용된 것을 말하고 반대로 하람이란 샤리아에 의해서 금지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복장, 화장품, 약품, 생활 방식 등 모든 분야를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으로 나눠서 총체적으로 무슬림들의 삶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슬림들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슬람 율법의 멍해를 돈의 유혹에 현혹되어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 여성의 인권,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전혀 없습니다.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인격체가 아닌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거기다 결혼관도 일부 다처제이며 여성의 인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 특히 가족 가장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명목으로 딸이나 아내, 친척 여성을 살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연간 많게는 5천명이 살인으로 희생된다고 합니다. 무슬림 국가에는 인권이 없으며 모든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슬람을 비판을 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는 종의 멍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고 결국 해결이 됐는데 멍청한 문제인은 말레이시아 가서 한류와 손잡고 세계 한랄시장 석권하겠다는 바보같은 포부를 전합니다. 공산주의로부터 겨우 이겨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이제는 무슬림까지 끌어들여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공식 석상에서 한랄시장과 협력하겠다고 서슴없이 선언을 합니다. 이러니 문제인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언도 합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한류타운은 한류와 한랄을 이어주는 광장이다. 한류 한랄을 위한 두 나라 기업들의 협력을 실현하고 글로벌 한랄시장 창출을 이끌어가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화룡점정입니다. 문제인은 조금 더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는 한 인간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생각없이 열심히 한랄 홍보대사를 자칭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섭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인권이 없는 무슬림 국가의 인간 통제 시스템인 샤리아 법과 함께 가겠다는 발언을 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문제인은 인권이 없습니다. 이념에 미친 변호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종의 멍해를 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원치 않는 국민들에게까지 종의 멍해를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 자유시민은 공산주의와 무슬림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악의 세력을 많이 막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자유는 없어지고 미래에는 대한민국이 없을 것입니다. 속히 문재인과 하수인들이 망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무슬림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무슬림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해합니다. 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무슬림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않습니다. 아직은 한국인 드라마chi Guess fand